성경 1년 1독 먼저 오늘의 군뉴스 사무엘상 23장에서 24장과 10편 57편의 통숨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다윗은 골리앗을 이겨 사울천천 다윗만만 전국노래를 만들고 사울은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죽여 전국민 밀고자들을 만듭니다. 둘째, 다윗과 요나단이 십광야에서 마지막으로 만납니다. 셋째, 사울의 특수부대 삼천명이 마온황무지에서 다윗의 오합지절 육백명을 보유합니다. 넷째, 다윗은 사울의 거둣자락만 베고도 하나님의 임명권 기준으로 괴로워합니다. 다섯째, 다윗은 엥게디 광야 굴속에서 제사장 나라 세계경영의 꿈을 새롭게 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일련일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사무엘상 23장에서 24장과 10편 57편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98일 사무엘상 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이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애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야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애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드는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우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사람들이 기부하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로하온 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극률이 여겼으니 여우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느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원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래며,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원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원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자보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로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사무엘상 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 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왁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배무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헤아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 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은 미니이다. 그런 여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며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으롭두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나니 여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느니 그러니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시편 57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구울해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지지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예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여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또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죽게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3장에서 24장 그리고 10편 57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숨어있는 엥게디 광야 굴 속에서 미처 피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울이 들어오자 도가 내든 주의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상황은 사울을 한 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윗은 위기이자 기회의 이 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세계경영의 꿈을 그의 가슴 속에 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리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꿈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료교육하기에 요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태조 태조부터 태조부터 종말까지의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를 단순히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나라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해가 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숙제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숙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